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문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에 은평구에서 살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흔히 일본도 살인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도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배경이 아파트였고 그것도 같은 입주민들끼리의 살인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사무소에서도 이슈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제가 이런 미스테리나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도 즐겨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형사 출신이신 유튜버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걱정되셔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이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몇 번씩 사실은 몇 번씩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거는 아마 물리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말싸움이라든가 좀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파출소 쪽으로. 그래서 출동도 몇 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예방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중에 파출소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또 하나는 관리사무소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관리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이제 어려운 좀 잘못됐다 그러면은 상가 그 거기 상가에 입점해 계시는 분들이 투표를 해서 이분을 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사실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주자 있고 거주지고 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내보나거나 할 수도 없고 특히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는 더더군거나 권한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겪은 일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서 어떤 저희 소장님은 적으로 젊은 여자가 산전수정 공중전까지 겪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 아파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직장이나 아니면 외부에서는 본인의 모든 걸 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는 어떻죠. 주거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좀 더 자기네 인간의 본성을 많이 드러내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물러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나 정신이 좀 아프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문제도 좀 많이 일으키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죠. 저희가 만약에 누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 쪽에서는 그냥 경찰에다 신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는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옛날에는 어떤 분이 다른 입주민하고 막 싸우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딸이 등교할 때마다 그 딸을 막 미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장님이 이 따님 등교할 때 그 학교까지 그 보안 직원이 일단은 그 학교까지는 못 데려다 주지만 바로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아파트 있는 쪽까지는 아파트 내에서는 이 따님을 보호해서 그 학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분이 제 글 아래 이런 답글을 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밑에 댓글을 다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괜히 거기서 우리가 한마디 거들다가는 아파트 그 관리소가 타깃 1순위가 된다라고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뭐 만만한 게 관리소 직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분이 뭐 그 입주민이 관리소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관리소 직원한테도 위해를 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진짜 업무를 보실 때 좀 더 이제 뭐 저희 항상 친절하게 얘기하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은 서로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렇게 업무 하실 때 조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가 조금 법리적으로 어떻게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리적인 보호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제가 초기에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그러면은 조금 저 스스로 이렇게 조금 너무 시류를 타는 것 같아서 조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다시는 발생해야 되지 않을 사건이고 또 그리고 피해를 받으신 분이 얼마나 정말 아이들의 아빠고 또 한 집에 가장인데 전혀 죄가 없이 이렇게 피해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한 저희 관리업계 분들도 모두 다 업무를 하실 때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물론 그분이 부딪히고 부딪히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 일뿐이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이렇게 피해를 받으신 일들이 있으니까 부딪지도 않고 또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이나 업무하는 직원들이나 좀 이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그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